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그룹들이 지금 신성장 산업의 동력으로 로봇주,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최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한번 살펴보면 2만 원대에서 일주일 만에 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 관련 주 주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원자의 589억 원 유상자로 인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오거레인만의 55%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열 종목에 지정되어서 3일 동안 수요일까지는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 증명이 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쉬어가는 동안 다른 수혜주들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주도주였던 로봇 관련 주주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면 500% 이상 상승을 보였던 휴림 로봇이 기억나실 텐데요. 이 휴림 로봇이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고 또 순환매 쪽으로 해서 로보티즈라든가 아니면 유진로봇,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면서 순환하는 모습이다. 대장주가 쉬어갈 때 이 수급이 2등주, 3등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연초 로봇주들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주가에 대해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금 CES 일정이 끝이 나고 또 삼성전자가 로봇 출시 가능성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봇 관련 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시니어 로봇에 대해서 좀 특화 로봇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좀 주목해 볼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시니어 케어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CES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우리나라에서 로봇주라고 하면 대부분 시가총이 좀 작고 소중한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비중 있게 투자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를 로봇 관련 주의 핵심 주다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사업 분야가 아직까지는 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볍게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같은 소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소재 규제할 때도 가장 핵심 섹터로 올라온 이 소재 기업 중에 솔브레인과 동지세미캠, 가장 강소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처럼 최근에는 SNS텍이나 이런 종목에도 2년 연속이나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로봇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획득했다? 아,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삼진이라든가 스마트 싱킹 허브 같은 경우를 삼성전자에 제공을 하고 있죠. 기존부터 과거에 삼성전자 전자제품의 리모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삼진이 납품을 하고 꾸준히 협력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삼익THK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삼성전자와 로봇 관련해서 협동사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편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휴립로봇이라든가 로보로보, 에브리보 같은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나 LG전자, 이 해당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함께 보시면 수납매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 속에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최근 로봇주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에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올라가는 건데 기보유자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 보유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 접근을 고려하는 투자자, 각각 필요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일가 매매를 할 때는 수급이 이 종목에만 쏠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2등주, 3등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정도는 순환매를 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수급이 조금 쉬어간다고 하면 3일 동안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굳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30%, 50% 이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놓고 보시면 좀 불안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이제 본업이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라고 하면 50%에서 한 70%까지도 좀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해놓으시면 일부 물량만 가지고 가셔도 아마 30% 남으시면 그 금액은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이나 이런 조정 구간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정 구간을 노린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4천 원 전후 해당 구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다격적인 측면에서 관심 가져 보시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4만 4천 원 구간에서 관심, 만약 이탈을 한다고 하면 다음 지지선 찾아서 내려가는 것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혹은 4만 4천 원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하셔야 되지. 이 시장에 끌려다니다 보면 추경 매수가 되고 고점 매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좀 주의하면서 조정 구간을 잘 살피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고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돌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 구간만 마이너스 한 2, 3% 정도로 정해놓고 타이트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들, 이런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최근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보유자로서는 4만 4천 원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은 차익 매물을 실현해 가면서 투자를 접근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로봇 관련 주, 대장주 이외에는 또 다시 2, 3등 주들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2, 3등 주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슈립 로봇 작년에 워낙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으로는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있고 3위가 HTK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성 쪽에 워낙 집중을 해서 그러지 사실 로봇 쪽으로는 LG그룹이 과거부터 집중해서 클로이 쪽으로 해서 CES의 수년간 계속 기술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지가 방문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래도 좀 적절한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후발주 쪽으로 노릴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다음 순환매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LG전자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로보로보인가요? 로보티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휴림 로봇과 로보로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주가 잠깐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들의 주가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요. 일단은 가장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현재 5만 원 선에서 거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5만 1,2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저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보신다고 하면 방금 5만 1,200원 구간에, 이 구간에서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과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꼬리선 그리고 플러스 6% 선에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수급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제 시가총액 8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1조도 안 되는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항상 최상위권, 5위권 안에 적어도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모든 수급이 다 쏠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4만 4천 원 구간이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 기존에 있던 두 번째 장대양봉의 중심선 약간 아래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4만 4천 원, 5백 원에서 4만 4천 원 구간.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구간만 유지해주면 괜찮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 꼬리 위쪽 상단 부분이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돌파할 경우에는 내가 이 고점 매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최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되시는 분들만 돌파할 때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2, 3% 정도 밀리면은 그냥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핵심 2등주 중 하나인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작년에 이 종목이 너무나도 5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장주를 있었고 최근에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를 맞이해서 최근에 아예 거래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자마자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죠. 두 배, 세 배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장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 2,20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2,200원을 오늘 돌파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날은 이 저항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고 지금 20%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날은 보통은 상한가에 진입을 해줘야 2등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림 로봇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휴식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등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 번 순환이 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돼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다. 그러면 휴림 로봇은 2등주로 자리매김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수발주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LG그룹에서 핵심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로보티즈 로봇스타가 있는데 보시면 지분관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LG전자가 제주주로서 위치해 있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로봇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핵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한 기업을 혹은 두 개 기업을 찝어서 갈 때 이 기업을 방문하겠습니까? 그만큼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 사업을 펼칠 때 염두에 두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삼성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네임밸류로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핵심을 갖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로보티즈가 또 핵심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휴림 로봇은 폭발을 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직 전일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정도에서 마감을 하겠죠. 거래량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 정도 강세. 이 정도로는 사실 강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소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추후에 만약에 휴림 로봇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한번 장대양봉을 세워주면 수급이 이동하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것.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로보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오늘 3.85%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그래도 8%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구간에서 7,500원 구간을 최근에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로보로보는 7,500원을 넘어가는 로보로보와 7,500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로보로보 이 두 가지로 그냥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 종목 선별 전략이 있다면요. TOP100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종목 선별 전략은 간단합니다.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종목만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 관련주들은 대기업에서 투자해서 대기업을 우리가 로봇 전문으로 삼성원자를 사실 로봇주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보면 시가총액이 대부분 작고 소중한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최근에 급등해서 8천억 정도, 이제 1조 원을 노려볼 수 있을 종목이 되는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종목, 거래대금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 트레이딩 세력이 오후장에 해당 종목을 팔고 떠나게 되면 윗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피레칭 모양처럼 되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직장인분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 잠깐 미팅하고 왔는데 분명히 나는 수익권이었는데 갔다 왔더니 손실전환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수익을 모두 내주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에 바쁘신 분들, 제가 매매 자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도 어차피 매매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청산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쁜 업을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히 수익 날 때마다 분할 매도로 30%, 50% 적절히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들어간다고 하면 원하는 가격 구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스탑러스 기능 같은 경우도 요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미리미리 걸어놓으면서 분할 매도 전략을 하시면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